어째 이렇게 하늘을 더 파는 건지 오늘따라 왜 바라면 또 완벽한지 그냥 모르는 척 하는 모든 척 지어버린 척단 얘기를 시작한다 아무 말 못하게 입맞힐까 눈물이 차올라서 문을 들어 그러지 못하게 너 살짝 웃어 내게 위로하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은 또 모든 말 저하늘 위로 한 번도 못할 것만 꿇나서 하루쯤 늘어났던 말 나는요 오빠가 죽을 걸 어떡해 자 이제 갈대 마음은 가면을 벗고 정신을 공개해주세요 이 분은 바로 배다혜 씨입니다 간다 그때마다 웃을 수 없었던 건지 아직 그리 미쳐 기억 안 많이 찬 아무 잃었던 것처럼 물어볼까 그냥 나가자고 얘기를 할까 눈물이 차올라서 눈을 들어 그러지 못하게 살짝 웃어 내게 외론지 무슨 말인지 너의 모든 말 저하늘 위로 한 번도 말 이래서 한 줄은 날 몰랐다 말 한 번도 말 잊지 마요 어떻게 그런 날이로 그랬을 때 말은 하지 말아요 너의 모든 일처럼 있는 건지 저 긴 두는 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은 다 오는 내 환자고사 네 앞을 멈춰 난 그리 웃어 내가 왜 이런지 부끄럽고 엄지 자존심 꼭 잊어버린 대로 한 번도 말 한 번도 말 어쩌면 다시 못할 바로 그 말 나는 유 유 아 나는 유 그래서 그동안 내게 웃겨준 나